얘들아 안녕 태용이 삼촌이야 아 짜증나 좀 전에 내가 이 영상을 찍었는데 피아노 소리가 안 들어가 있네 어떻게 그런 경우가 다 있지? 그래서 다시 찍어야 돼 자 어제는 우리가 메이저 트라이어드에 대해서 했어 자 오늘은 마이너야 메이저가 장삼도 위에 마이너 코드를 쳤다면 메이저 코드에 마이너 C, 마이너 세븐 코드를 세련되게 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단삼도 위에 메이저를 치는 거야 아 그래서 요 요게 아니면 자리 바꾸 어 그래서 뭐 요런거 자 어제 메이저지 메이저도 장삼도 위에 마이너를 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플랫 메이저 세븐은 이런 보이싱이 나오지 자 이게 첫번째야 그러니까 뭐 F하면 단삼도 그럼 이거 F마이너네 음 음 어 얘도 B마이너 세븐이지 근데 루트를 G로 치면 이런식으로 되게 세련되게 어 요런식으로 그래서 메이저 마이너 마이너 루트 이렇게 앉혀요 이러면 무거워져 자 이게 첫번째 트라이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마이너 코드를 쳤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 만약에 마이너 나인을 주고 싶어 마이너 나인의 사운드는 이래 요거는 바로 이거야 어 이 플랫 메이저 세븐 코드 트라이어드 아 트라이어드가 아니고 세븐스 코드지 요 세븐스 코드인데 루트를 자 아까는 이거였어 마이너 트라이어드 아 어 메이저 트라이어드 하지만 단삼도 밑에 어 그거야 어 루트를 누르면 C마이너 세븐이 돼 근데 나인을 누르고 싶어 아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 아니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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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R페이저로 치면 하지만 이렇게 치면 어 아니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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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런식으로 아니면 약간 삶다 뭐 아무튼 중요한거는 자 조금 복잡해지면 이것만 사실 잘 쳐도 자 아 아 두루두루두 빠라라라라라라라라 아이고 그러면 4도 마이너 다시 1도 아니면 이렇게 메이저 세븐 암튼 중요한 것은 자 메이저 마이너 근데 여기서 좀 더 텐션 나인 아련한 기분을 더 얘도 봐봐 U9이네 나인 E 플랫 어 근데 이거 G 또 마이너 세븐이지 하지만 루트를 이렇게 치니까 이 플랫 메이저 세븐이 된거야 어 요것들이 그냥 한눈에 보여야 돼 근데 많이 치면은 보여 어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아 연습을 이렇게 그냥 눈에 키가 보이고 여기서는 나는 두 가지 코드가 보여 E 플랫 메이저 트라이어드 그 다음에 G 마이너 세븐 합치면 E 플랫 메이저 세븐 하지만 루트가 C가 된다면 C 마이너 세븐에 나인이 되는 거지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루스마스니까 I'm dreaming of a 반음 D 마이너 세븐 나왔어 근데 이거 뭐야 F 코드지 자 어 단 3도 위에 메이저 코드 우리 오늘 지금 좀 전에 배운 거 어 서스 어허 A 플랫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되고 이 마이너 세븐을 누르면 나인이 되고 요런 것들 잘 한번 너희들이 어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은 써 써서 이렇게 슬래시 코드로 써가지고 외우면 어 손에 익으면 바로 그게 되겠지 잘 칠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어 메롱 크리스마스 이브구나 안녕